안녕하십니까, 아일린 여러분. 지금부터 짱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와, 너무 많다! 못 들여! 성공! 안녕! 강제로 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렛츠 고! 4명! 눈치 짱! 성공! 너무 잘해서 빨리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번 미션은 협동심입니다. 지금부터 얼음 공 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얼음 공? 얼음? 얼음 공 미션! 6개의 박스 안에는 6가지 색의 공들이 섞여 있는데요. 지정된 박스에 지정된 색을 넣어주십시오. 제가 멤버 분 중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 얼음이 되셔야 합니다. 모든 멤버가 안아준 뒤 땡을 해야 얼음이 풀립니다. 아... 얼음땡 놀이구나. 도전 외치고 시작해주세요.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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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파란색! 아! 아! 이거 민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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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핑크색! 아! 아! 여기 흰색이다! 아! 일단 다 열어보고! 아! 여기 흰색이다! 이로하! 어른! 이로하! 어른! 안아줘요! 몇 분 방이에요? 안아줘요! 아! 아! 다 열어주자! 땡! 모카시! 모카시! 땡! 파란색 어디예요? 킹트다! 모카어름! 모카어름! 안 돼! 미안하다! 울지마! 울지마! 잠깐만! 보라색 어디예요? 안 열었을 것 같아. 누가? 원희야! 원희 언니! 아! 미안해! 김색 3번만! 땡! 민트 몇 분 방? 민트 2번! 민트 2번! 원희, 얼음! 원희, 얼음! 원희, 4번 봐! 보라색 어디예요, 보라색? 어디예요, 어디예요? 야, 얼음 위치로 있어! 제한시간 2분이면서 빨리 해야 돼! 4번! 4번! 어딨어, 원희야? 9번인가? 빨리! 4번! 4번에 빨리 와! 좋아, 지금...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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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어! 민트 2번! 민트 2번! 아니, 이제 얼음인 채로 있어, 그냥! 민트 2번! 아니, 이제 얼음인 채로 있어, 그냥! 아니, 이제 얼음인 채로 있어, 그냥! 얼음! 빨리! 빨리! 얼음인 채로 있어, 그냥! 풀어줘야 돼! 땡! 아, 지금 2분이냐고! 땡! 땡! 뜬크가 어디야! 보라색? 앗! 지금... 파란색이 무슨 4번인가? 여기! 3번인가? 3번, 3번! 보라색이 어디 있지? 나 보라색으로 가고 있어! 파란색이 어디야, 파란색! 여기, 여기! 유나, 얼음! 돼, 있어, 됐어! 됐어, 빨리 움직여! 나, 나! 빼! 나 빼! 안 그럴까? 빼! 왜? 움직여 그냥 아 이거 어려운데? 나 빼고 움직여 원희야 아파할 시간이 없어 정말 미안 원희야 나 아파할 시간이 없어 정말 미안 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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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렵다 아 이거 어려운데 이거? 아니 이렇게 할래요? 마우스 풀어주지 말고 두 명 나올 때까지 계속 얼음 시키고 두 명이 얼음이 되면 한 번 해야지 두 명 얼음 될 때까지 풀어주지 말고 한 두 명은 두 채로 들고 있고 나머지가 열면서 1번 몇 개 다 열고 도전 외치고 시작해주세요 도전 원희 얼음 여기 회색 원희 여기 회색 여기 보라색 여기 4번 핑크 5번 민트 오카 5번 민트 오카 너무 빠른데?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땡 응 파란색 옷이에요? 파란색 옷이에요? 모카 1번이구나 분홍색 분홍색 나 모카 땡이 되는 거 아니야 나 아무것도 못하게 내가 나 없이 끝나는 거 아니야? 민트 몇 번? 나 해줘 이로하 이로하 어른 이로하 이제 두 명 됐어 두 명 됐어 나 먼저 해줘 보카 잠깐만 유나 어른 저 이제 해야 돼 부카 부카 로하 로하 로하가 있어 로하가 있어야 돼 유나까지 유나까지 다 같이 유나 다 같이 유나 땡 땡 아니 여기 아니야 민트 여기 있네 어디야 민트 어디야? 민트 어디야? 이로 가 민주 얼음 민주 얼음 민주 민주가 얼음 민주 어디 갔어?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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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하야 로하 땡 민주 가 파란색 몇 번이었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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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가 여기 민트색 공 와 놨다 가다 가 끝 다 됐어요 확인 확인 승사 빨리 오세요 잘 플레이 우리 눈을 셀다 무기 자, 시작 Kon 실패 봤어 실패 그냥 어린다 리 siz 우리 안아준거야, 다 몰라 바보쫓아 얘들아... entreprises 珍eee 5명 단체로 하자 나도 그렇게 해봤다 지금 너무 많이 끝났었음 혹시 맨 처음에만 파란 세 선택을 빼고 떼도 돼요? 어 OK 맨 처음에 로아가 누르고 파란색 빼고 다 빼 응 오케이 마지막 Q위 지금 무슨 Q위 할 수 있어 네 갈까요? 준비됐어요? 오케이 우승! 1번 1번 여기가 무슨 색이야? 1, 2, 2, 2, 2, 3 일단 파랑, 파랑 저거야, 파랑색이 좀 해봐도 돼 그렇게 가져가면 어,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 민트도 가져왔네 2번 방 뭐예요? 2번 핑크? 2번 방 흰색이요 네 땡큐 어, 파란색이 아닌데? 잠깐만, 파란색이 여기였네 아, 잠깐만, 나 잘못되네 핑크 2번 핑크 1번 방 흰색이요 원희, 유나, 이로하, 모카, 얼음 어? 어, 그럼 여기 이렇게? 아니, 모카, 모카 아, 모카 모, 얼음 우리 다 얼음이야, 4명 동시에 얼음이야 아, 뭐야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여기 옆 화봉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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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불아, 색깔 다르죠 흰색 고분 봐, 흰색 고분 봐 민주, 얼음 민주 언니 어디 있어요? 잠깐만, 있어봐 여기 있어요, 그냥 그냥 해 그냥 해 뭐라색이 어디였지? 모, 로아, 모카 언니 어, 잠깐만, 여기 어, 잠깐만, 여기 있어 네 민트 넣은 사람 누구야? 야, 내가 넣었어 둘이 똑같은 거죠 둘 그래, 어디야 여기 리듬 민주, 얼음 민주 어딨어? 또 민주 언니야? 어디 있어? 여기 내가 가져갈게 야, 여기. 여기, 여기. 실패. 끝났어. 아이, 나 오류 너무 많다. 이거 쉽지 않네. 쉽지 않다. 우리 손이 잔다? 손이 자갈까. 어렵다. 이럴 때, 이거 재밌다. 여러분은 지금 4단계 중 2단계 성공하셨습니다 이제 1단계만 성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거 꼭 성공해야 되는구나 진짜 꼭 성공해야 되는구나 우리 예능짱이 되는 거야 알림짱 예능짱 여러분 배고프시죠? 네 잠깐만 네 마지막 미션은 의리입니다 의리 지금부터 라면 텔레파시 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먹고 싶어 각 방에는 라면을 끓여먹을 수 있는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택지는 총 5개 다 같이 본인의 방으로 들어가서 라면 재료를 1개씩 가져오시면 됩니다 라면을 끓여먹을 수 있어야 미션 성공 아 대박 진짜 의리 지키자 진짜로 모두 방으로 들어가 주세요 만약에 못 만들어도 그대로 먹어도 아 그래 야채만이라도 먹자 스프 스프 필요해 첫 번째 미션 성공 스프 스프 근데 지금 내가 몰래 끓여먹으면 되나? 아 이제 한번 숙소 두번째 두 번째 미션 성공 시대 사실 이거는 없어도 되니까 이거는 안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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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가져가야 되는데 정했다! 소리로... 잠깐만... 이따 배고프니까 일단 배고프니까 1라운드 1번 원희님 방부터 순서대로 나오겠습니다 네! 원희님 나와주세요 그럼 뭐죠? 이로아님 나와주세요 유나님 나와주세요 1번 3번 3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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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괜찮다 3번 제발 아 무서워 물 아니면 라면 가져가겠다 2번 2번 3번 모카님, 나와주세요. 와, 어려워. 라면이 없어. 한강라면 먹는 거야. 민지훈이 안 가줄 거 같아. 민지훈이라고 안 가줄 거 같아. 민지 님, 나와주세요. 모르겠어. 민지훈이 안 가줄 거 같아. 얘들아, 가장 중요한 면은? 라면 어디 갔어? 라면 어디 갔어? 우리 뜨거운 물 먹을 수 있겠네. 무거운 물. 1라운드 실패. 2라운드. 5초 뒤에 5번 민지 님 방부터 순서대로 나오겠습니다. 민지 님, 나와주세요. 아쉽네. 어떡하지? 이거를 아까 두 명이나 가져왔으니까 다음에 안 가져갈 거 같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져가야겠어. 모카 님, 나와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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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거라도 집중하고 싶으니까요. 아, 이 아저씨. 진짜. 이거 사실 아직 안 몰랐어요. 윤화님 나와주세요. 플ации komplsee 툭 해야 되나? 언니ן 뭐야? 플레이 이로아님 나와주세요 마지막 희망 마지막 희망 마지막 희망 원인님 나와주세요. 2라운드 성공! 잘했어. 2라운드 성공! 수고했다 다행이다 배고파 지금부터 라면을 맛있게 끓여 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여기 라면 2개짜리하고 여기 3개 넣자 계란까지만 계란 2개씩 넣는 거 어때요? 계란 2개씩? 계란 싫어하는 사람 나 좋아해 난 좋아해 좋아해 그럼 계란 2개씩 좋아해 나도 많은 게 좋아 근데 푸는 건 싫어해 나도 푸는 거 싫어 그럼 하나 푸는 거 어때요? 좋아 나는 푸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 2개를 우리 둘이 먹을게요 그래, 유나가 여기 올래? 네 로아도 푸는 거 싫어해 그러면 여기 3명이 풀자 다 먹을 수 있어 나 만들 수 있어 나 만들 수 있어 잘 만들지 이게 하나에 500ml거든? 처음에 넣었거든 나는? 근데 약간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귀신스럽게 계란 넣을까? 오 잘한다 나 풀게 나 풀게 응 우와 맛있겠다 우리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네 맛있다 뭐 진짜 맛있다 진짜 진짜 배움 너무 맛있어 오빠 괜찮아 배움 너무 맛있어 밥이 있으면 맛있겠다 이런 라면 오랜만에 먹어요 아까 얘기했는데 엄버재허 해보고 싶어요 엄버재허 해보고 싶어요 전 놀이공원도 넘어가고 싶어요 그 생각 했었어요 아니요 조카가 타는 거는 무서워해요 놀이공원 가도 되는데 촬영 담당 가야겠네요 저도 그날 하루는 그냥 카메라 감독 내 생각에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아일리트 그거 중에 유나 언니 리액션도 있어가지고 아 진짜 맛있어 아 계란이 맛있다 아 계란이 맛있다 얘는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왜요?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간 방에는 시계가 있었습니다 시계가 가리키고 있던 시간은 몇 시일까요? 여기 핑크색 하나 둘 셋 오케이 나 몇 시인지 기억해 나 몇 시인지 기억해 나 몇 시인지 기억해 에? 이것도 왜요? 정답 아홉시 아홉시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대단하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예능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홉시 좋은 교훈이었다 소름 돋았어 소름 돋았어 뭔가 무서워 이 하나하나 다 주의를 살펴야겠다 앞으로 끝까지 끝나지 않았어 와 배불러 맛있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다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총 4단계 미션 중 3단계 성공하셨습니다 서로를 보며 칭찬과 격려를 해주세요 아이고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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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능 짱 미션들을 마치겠습니다 약속대로 짱 배지를 수여하겠습니다 우와 귀여워 잘 만드셨어요 우와 귀여워 퀄리티인데 뭐야 응 안 돼요 마지막으로 아일리짱 외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복식 호흡 여러분 아일리짱짱 어머 너무 귀여워 어머 상큼해 아우 상큼해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럭키 피크닉 데이요 럭키니까 좋은 일이겠다 역시 쉽게는 앉으시는군요 럭키 뒤로 갔어요 어 빠르다 에이 거의 진짜네 여기 10분밖에 안 남았어 시간이 없어 뭔가 잘못됐어 여기 없어? 어딨냐 없어 시간 안돼 땡땡땡땡땡땡땡 뭐가 럭키 피크닉인거죠? 럭키 거리니까 괜찮아 우와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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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